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418페이지 오수처리설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설비는 앞전시험의 경우는 하수도법에 가서 두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이 바로 앞전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41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오염지표 개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수 중에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을 미생물을 분해해서 안정하는데 얼마만큼의 산소가 소비됐냐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BOD죠 그래서 첫째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는 이미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문제 지문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OD의 수치의 측정 단위는 PPM 단위를 씁니다 PPM 단위를 씁니다 PPM 단위는 100만분율이죠 PPM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PPM하고 같은 단위가 여기에서는 그람퍼 입방메달을 쓸 수가 있어요 1 입방메달 몇 그람 포함됐냐 이것이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측정하는데 치료를 5일 동안 방치했다 측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BOD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OD 개념 내어죠 하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 COD는 하학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가만간산 칼륨을 보통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해서 우리가 이때 여러분이 하학적으로 안정화되는데 얼마만큼이 산소가 필요하느냐 이것을 나타낸 것이 COD입니다 그래서 이제 COD는 이런 공장 폐수의 수질 오염 측정할 때 많이 있습니다 공장 폐수 공장 폐수에서 특히 이 무기물질이 포함된 경우 무기물질이 포함된 이런 배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COD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학적으로 안정화되는데 그래서 쉽게 여기에서는 바로 가만간산 칼륨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산소가 얼마만큼 요구되냐 이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COD입니다 그래서 이제 COD도 측정 단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PPM 단위로 측정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O 용전산소량이죠 DO 용전산소량으로서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DO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SS 부유물질 그래서 SS는 부유물질량이죠 SS DO는 용전산소량이고 그래서 이제 다 같습니다 측정 단위는 전부 다 PPM 단위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게 해놨죠 SS는 부유물질량으로서 입경 2mm 이하에 우리가 나타낸 거죠 그래서 보통 SS는 오수의 탁도 흐린 정도를 나타내는 오수의 탁도를 나타내는 현탁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SS의 개념이 됩니다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SS는 오수 표면에 뜨는 오물찌꺼기를 SSKM이라고 하고 그런데 활성오니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활성오니는 미생물 덩어리가 미생물 덩어리를 활성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활성오니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용어정리 용어정리 부분이 이것이 하수도법 관련된 겁니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하수도법령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하수라는 개념을 해놨죠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액체성이나 고체성 물질이 섞어된 오염된 물 쉽게 여러분들 액체성은 뭐예요 소변기 고체성 대변기 그 오수 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것은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하수 유입되는 빗물치 하수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것이 여러분들 오수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를 거기 들어오는 무엇도 지하수나 빗물도 하수로 보겠다는 거예요 오수만 뜻하는 게 아니고 오수하고 그 다음에 빗물이나 지하수도 하수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해는 농작물의 경작이라는 조건이 들어왔을 때만 재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보통 빗물이나 지하수도 하수로 본다는 거 오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419페이지 4번에 공공하수도가 나와요 그래서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하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합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니죠 지자체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수관로에는 뭐 두 가지겠죠 합류식 하수관로가 있고 분류식 하수관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합류식 하수관로 그러면 사실 이거죠 하수처리구역 안에는 합류식 하수관로하고 분류식 하수관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분류식 하수관로 뭐 차이점은 이거죠 합류식 하수관로에는 이 오수하고 이런 빗물을 갖다가 같이 처리하느냐 함께 흐르도록 하느냐 다르게 하느냐 그래서 하수도로 유입되는 오수하고 그리고 이런 빗물 빗물이 우수 아닙니까 이런 지하수를 함께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함께 함께 흐르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합류식 하수관로고 분류식 하수관로의 경우는 구분되어서 흐르게 하는 거예요 오수는 오수대로 흐르게 하고 빗물하고 이런 지하수를 구분되어서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수하고 빗물 지하수를 이 구분입니다 구분 구분되어서 흐르게 하는 게 구분 구분되어서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분류식 하수관로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에는 여기는 정하조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수를 별도로 뽑아가니까 오수를 별도로 뽑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하조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정하조 설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합류식 하수관로의 경우는 여기는 정하조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시라고 해서 무조건 정하조 설치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되면 오수를 다 뽑아가요 가서 처리하니까 여기는 정하조 설치가 필요 없고 합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은 정하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1년에 한 번씩 똥 차가서 똥을 퍼가더라 그러면 그건 합류식 하수관로가 묻힌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류식 하수관로가 묻힌 지역은 정하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기본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두시고 그 다음에 420페이지 보시면 BOD 제거율 개념이 나오죠 이것이 많이 나왔었죠 BOD 제거율 BOD 제거율이라는 것은 BOD 즉식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유입수 BOD 유입수 BOD 많이 나와서 유출수 방류수라고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분모의 유입수 BOD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BOD 제거율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계산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는 어떻게 주어집니다 이 세 가지 하면 유입수 BOD 유출수까지 총 세 가지인데 두 가지 주어지고 한 가지 안 주어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BOD 제거율을 구하시면 넣고 뚜드리면 되죠 그런데 시험은 이걸 냈죠 계산 문제는 유입수 BOD를 구하라 했거든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주어진 거예요 푸는 형식을 가르쳐주니까 자꾸 틀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답을 하나씩 넣어서 뚜드려 보십시오 정확히 떨어지면 거기 정답입니다 하나씩 넣어서 뚜드리면 됩니다 검산을 하는 거예요 푸시고 왔다 갔다 하면 틀린 분들이 많아요 초창기에 시험에 계산 문제 냈을 때 틀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계산 방법을 가르쳐주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답을 넣어야 검산을 해보면 돼요 넣어야 뚜드리면 딱 맞아 떨어진 게 답입니다 그래서 1분서부터 넣어 보세요 금방 계산합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BOD 제거율을 기억을 하시는데 이 BOD 제거율이 바로 오수 청하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지표의 개념이 바로 BOD 제거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는 이거는 제거율이니까 퍼센트죠? 백분율이에요 퍼센트 백분율입니다 얘는 PPM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이제 정하조 성능이 좋은 거예요 제거율이 높을수록 오수 청하조의 성능이 우수하게 되는 거죠 정하조 성능이 좋은 겁니다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러면 제거율이 높아에 의해서는 이거죠 유출수 BOD, 방류수 BOD가 낮아야 되죠 얘가 제로에 가까워서 BOD 제거율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수 청하 처리 방식 개념이 나옵니다 오수 청하 처리 방식 자, 물리적 처리 방식이 있고 화학적 처리 방식, 생물학적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 처리 방식은 이미 시험에 나왔죠 종류도 내고 지문도 냈고요 물리적 처리 방식 물리적 처리 방식은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해놨죠 스크린이 있고요 그래서 스크린 부분이 있고 자, 일종의 여가 장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예가 응급이 혹시나 될 수 있다 스크린 그래서 일종의 여가 장치로서 큰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이제 정화전이죠 정화하는 과정이 아니고 정화전 처리에 해당,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 스크린이에요 그런데 스크린은 여기가 정화주에서 비위생적인 곳이 가장 비위생적인 곳이란 곳을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얘는 주기적으로 점검, 청소가 필요한 데가 스크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린 부분이 가장 비위생적이에요 주기적 점검, 청소를 안 하면 나중에 오수가 역류가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흐르거나 아니면 다른 조로 넘치는 걸 원류라고 표현합니다 원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전이나 교반, 여가 그래서 이제 교반은 한 번씩 응급이 됐었죠 그래서 오수 중에 공기를 혼입시키는 기계적 휘저어주는 것이 폭기기군이고, 교반이군 그 다음에 이 스크린이 한 번 응급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적 처리 방식은 중화나 소독 개념이 있죠 그러면 화학적 처리 방식 중화라는 것은 보통 상승제나 아카리승제를 투입해서 중화시키는 방법이죠 그리고 소독을 염소계통의 약품으로 살균시키는 것이 소독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 방식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지문상 응급한 것밖에 없어요 생물학적 처리 방식이 그래서 생물학적 처리 방식은 미생물을 활용하는 방식이 생물학적 처리 방식이 됩니다 미생물 그러면 미생물이 무엇이다? 균이 균 미생물이 균 개념이죠 그래서 미생물인데 미생물은 현기성 미생물하고 호기성 미생물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가 없는 곳에서 생육할 수 있는 경우는 현기성균이죠 그리고 그 반면에 산소가 있는 곳에서 생육하는 것이 호기성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호기성 처리 방식이고 현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현기성 처리 방식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드리면 현기성 미생물하고 호기성 미생물의 차이 그래서 간단히 여러분들이 비교학습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기성 처리 방식 현기성 처리 방식이고 호기성 처리 방식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호기성 처리 방식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은 미생물이 차이가 있는 거죠 미생물, 박테리아의 차이점이죠 그러면 이 미생물 개념이 여기는 현기성이에요 현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공기를 차단해야 돼요 산소를 차단해야 돼요 그 반면에 호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산소 공급이 필요한 거죠 산소가 필요한 데가 호기성 처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통기설비나 이런 것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리 방식들이 무엇이 있느냐 방식들이 여기는 부패땡크식이나 1차 탱크, 2차 탱크, 부패땡크나 이런 이모퍼 탱크 방식이 되는 이모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것은 탱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현기성 처리예요 기타 방식들은 이거예요 기타 방식들은 호기성 처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종류만 언급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면서 두 개 중에 이거는 처리 시간이 길어요 처리 시간이 긴 반면에 얘가 처리 시간이 짧아요 단시간에 처리하시죠 처리 시간이 짧은 것이 호기성 처리예요 얘는 기술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처리 시간이 짧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처리 공간이 얘가 많아야 돼요 그 반면에 얘는 처리 공간이 적어도 되는 거예요 왜? 처리 시간이 빠르니까, 빨리빨리 되니까 그래서 공간이 적어도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현기성 처리는 일반적으로 이 현기성 미생물에서 모든 걸 처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력비 같은 유지비 같은 게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동력비나 이런 유지비 등이 적게 들어가요 그 반면에 얘는 포키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동력유지비 관리비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악취 발생이 있습니다 악취 발생이 있고요 그 반면에 얘는 악취 발생이 없어요 악취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도심지에는 얘는 부적합하다 보면 도심지에 부적합한 방식이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도심지에 적합하다 도심지에 적합한 방식이 바로 이 호기성 처리 방식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조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2페이지 보면 오물처리설비에 분류해서 정하조가 있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이라는 것은 이거죠 정하조는 오수만 처리하는 게 정하조예요 그 반면에 오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오수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잡배수, 생활배수까지 같이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정리하실 것이 정하조 정하조는 그래서 거기 설치대상에서 하수처리구역 안이 있을 거고 밖이 있겠죠 그래서 밖의 개념에서는 사실 이거죠 하수처리구역이 있을 거고 하수처리구역 안하고 밖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하수처리구역 안은 다시 합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이죠 합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되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으로 나누어져요 하수도법에서는 우리나라 지역을 이렇게 나눕니다 하수도법 개념상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 하수처리구역 밖은 1일 오수 발생량이 1일 오수 발생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1일 오수 발생량이 2입방메다 이하냐 초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 이하 이하일 때는 정하조 설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하조 그 반면에 이 입방메다 초과가 되면 이때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네 오수처리시설로 가는 거예요 구분해 주면 됐고 이때 합류식 하수관로하고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여기는 정하조 설치되었죠 합류식 하수관로가 설치 여기는 정하조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하조 설치를 해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는 구분 우리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기본적으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정리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겁니다 이제 검사하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방류수질척정과 검사하는 것은 인원이 적을 때 있죠 그러면 보통 이하나 미만 이런 건 적잖아요 이상 초과는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수 발생이 많거나 초과라는 단어가 나오면 많을 때죠 그럴 때는 우리가 6개월마다 한 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인원이 너무 많다 뭐 2천 명 이상 된다 이럴 경우 그럴 경우는 우리가 저거죠 인원이 많을 때는 6개월마다 되죠 보통은 1년 연 1회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하조 풀 때 어떻게 됩니까 검사하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보통 일반 정하조는 우리 인원 적을 때는 보통 1년에 한 번 퍼잖아요 그때 우리가 수질척정하고 검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장기폭기 방식 나오죠 장기폭기 방식이라는 것은 24시간 폭기 한다고 해서 장기폭기 방식을 해요 그러면 오수가 유입이 되면요 장기폭기 방식은 유입되면 자 폭기조에 가기 전에 사실 여기에 스크린이 있겠죠 정하전 처리에 제가 스크린은 그 일부러 안 써놨습니다 제가 쓰시라고 스크린이 먼저 있어요 여가 장치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폭기조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폭기조에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침전 깔아 앉히는 거죠 그리고 소독을 해서 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 개념이 일종의 여가 장치가 먼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수 처리 시설은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 장기폭기 방식은 사실 두 가지 장시간폭기라고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하저도 있고 오수 처리 시설도 둘 다 있습니다 장기폭기 방식은 구분해서 간략히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23페이지 부패된 것이 오물정화조는 뭐 최근에는 잘 안 내는 파트입니다 과거에 많이 냈다가 최근에는 여기는 많이 응급하지 않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많이 보죠 요새는 이제 하수도법까지 가서 내고 있는 거죠 하수도법적인 측면을 그러면 정하조에 대해서 부패된 것이 정하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패된 것이 오물정화조는 아 부패된 오물정화조는 기본이 이거죠 부패조가 이렇게 구성이 부패된 것이 오물정화조는 자 이런 형태예요 가장 큰 것이 부패조로 구성이 돼요 근데 부패조는 제일 부패조가 제일 커요 그리고 제2부패조 예비여가조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패조가 되는데 그러면 오수가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유입관을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제일 부패조가 여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일 부패조가 제일 부패조가 있고 여기 제2부패조가 기본조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예비여가조 여가조 여가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가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산하조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하조 여기가 이제 산하조고 그 다음에 소독조가 여기 있습니다 소독조 소독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방류가 됩니다 방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실 때 부여 산소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소방 그래서 이 순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패조에는 여기는 현기성균을 배양을 해놨어요 현기성균이 배양이 되고 산하조의 호기성균을 배양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 여기에 세석청이 있고 여기도 이제 세석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세석청이 여기에다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기본조로 이제 알아두실 것이 뭐 이것만 순서만 달라고요 부여 산소방 이거 다르고요 그리고 현기성균은 여기입니다 부패조 호기성균 이 개념을 알면 다 맞추도록 전까지 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부패조 이 부패실 용량 구하는 거 자 부패실의 용량은요 이 부패조 용량은 부패실 용량이라고 해요 용량은 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기본은 1.5인데 최소는 1.5에요 1.5b 이상을 해야 되네 그런데 어휴 인원이 너무 적어요 요새 이제 촌에 가보니까요 어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혼자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손자가 하나 3인 까지죠 그래서 3인 이하일 때는요 일로 할 수 있어요 1.2.5m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5인당 0.5m 추가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주어지면 5인당 0.5m 추가하니까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이렇게 인원이 주어진다 300명이다 그러면 찍고 플러스 1만 해주면 돼요 자 만약에 300인이었다 그러면 부패조 용량을 구하라 그러면 뒤에서 소수점 1 찍고 소수점 찍고 플러스 1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31입방에다가 부패조 용량이에요 인원이 주어지면 가게는 이제 500인 이상일 때 2개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편해 인원이 주어진다 400명 중 찍고 플러스 1만 하신대 그러면 41입방 이게 부패조 부패조 용량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2분의 1을 하면 산하조 용량이 되는 거예요 명심할까요 산하조 용량을 이렇게 찍고 플러스 1을 해가지고 2분의 2로 나누면 산하조 용량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오수가 들어오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들어왔죠 그럼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여가조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형태 오수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상향 여가가 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뒤쪽은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부여산소방 기억하시고 부여산소 부여의 산소에는 방이 있다 이렇게 해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부여제 용량을 구한다 최소는 1.5입니다 조건 2는 안 주어지면 그런데 3인이 할 때는 1 2박메다 이상으로 하면 돼요 어 그런데 어 그래서 5명 넘을 때는 어 우리가 어 이제 추가로 1인당 5인에 대해서 0.5를 추가하니까 1인당 0.1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어 어 뒤에서 소수점 찍고 플러스 1을 하시면 자 그것이 부패실 부패조 침전조라고도 표현하죠 이걸 부패조를 침전조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 그래서 계산한 방법 찍고 플러스 1만 하시면 부패조 용량을 구하는 식이 나온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수 처리 설비 파트를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어 433페이지 뭐 가스 설비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